오늘의 영상 포인트 지난번에 했던 라스트맨 100만원 용돈빵 오류로 인해 점수를 잘못 세게 되어 김계정이 불합리 패배를 하게 된다 100만원을 빨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래서 썼다 해서 그 100만원의 주인을 다시 가린다 그럼 즐겁! 선! 끝! 자 오늘은 선거를 하는데 저번에 라스트맨 스탠딩을 할 때 내가 진게 아닌데 이제 스코어를 우리가 잘못 세서 100만원을 빨렸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긴 사람한테는 그 100만원 플러스 위로금 만원 위로금 만원? 예예예 해서 101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방을 들어가려고 보니까 우리 둘이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유저들 방에 들어가서 같이 그냥 플레이를 하면서 다시 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오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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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친구들끼리 하는 방 아니야? 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지금 사활을 걸고 지금 대결을 하고 있는데 90만냥 와 90만냥 5링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겼네 딱 봐도 초코가 이겼네 아이고 아이고 둘 다 5링나버렸어 가버렸어 잘했다 가자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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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하프 쭉 하는 거 알지? 그 기본 룰 우리끼리도 싸움이고 저기들이랑도 싸움이야? 우린 일단 하프 계속 달리는 느낌을 보여줘야 돼 애들한테 앞만 보고 가 actions 눈가 anime 아니 넓이 pink 주고나게 되는 거 아니야 어우 뭐 규분은 그렇지 허하러 그래도 기분이란 말이지 응 허파 한 번 더 할 수 있네 뭐야? 돈 너무 커지는데? 140만 원? Mandurk 뭐야? 뭐 있어? 이렇게 달릴 만해? NO 설마 8땡으로 달리겠어 이거지 이거 너무 속보였땐까 애가 우리 둘이 하프 계속 달리니까 제가 아 뭐 있나 싶었던거지 이렇게 하는건 뭐 우리 사기 아니잖아 서로 안보니까 그치 난 니를 그냥 쪽발고 싶어 지금 풍산이 짱 오랜만에 할맛 나겠는데 불려주니까 불리주기보다는 지금 쪽발리고 있긴 하거든 삥 하프 때리겠지 어 아니네 나 쟤 뭐 뜬줄 알았는데 아 그럼 이건 내가 무조건 이기죠 아 뭐야 왜이렇게 높아 아 이거 풍돌 계속 먹어봤자 아 이거 아니면 애들이 많아서 탕진시키기 좀 애매하니까 15억 넘겨 찍은 사람 난 16억 넌 15억 그럴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서 5억 다 빨려야지 재밌지 않나? 그거야 아니 애들 너무 안달려 그게 아니고 국룰이야 광을 깐다는게 여기서는 무조건 죽으라는거야 아 아씨 12만원 뭐야 진짜 아 나 일부러 허세 좀 부렸구만 어쩔수 없어 그게 그럼 강을 까지마? 강을 절대 까면 안돼 허세가 안통하는거야? 허세를 하려고 해도 높은 숫자로 차라리 해야지 오 5명 다 살았어 처음으로 그쵸? 아따 이러면은 곤란한데... 어! 야 미안하다! 우린 100% 나왔어! 근데 이건 내가 가져올 것 같은데 애들이 알리라... 안 되지! 아주 조언 감사합니다! 아이고 8땡에 1,700만 원 먹고 기분이 정말 이렇게 생겨! 4,000땡에 12만 원보단 높습니다만... 아프! 아프요! 갑시다! 헉! 커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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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져마! 헉! 환똥 커진디? 좋아좋아좋아! 뱅! 뱅 쟤 별거 없다! 너도 별거 없다! 망설인다! 넙! 흠! 브라핑 나왔다! 따라가줘야지! 오! 쟤 뭐있나봐 뭐있나봐! 헉! 사과! 미쳐나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 간다고? 가! 절대 살게! 안 돼!!! 안돼!!! 야 근데 이러면은 어 잠깐만! 7! 뭐야?! 어? 아니 지금까지 연습이었지 손... 그냥 손 풀기 몰라? 이렇게 된 거 그냥 털기로 가줄게 이건 과장이 따라와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야 나 좀 살해야 돼 살해야 돼 이러지마 제발 와! 하하하하 어? 뭐야? 너 좀 치는구나? 이거 봐 우리 짝이었다니까? 넌 짝이 아니고 짝기가 될 준비를 하라고 몰라 이 300산밖에 안 남았어 가! 따라와 나 지금 이럴 것도 없어 게임하면서 이렇게 쫄리기 또 처음이네 와! 말도 안 돼! 요새 이렇게 구사일생을 한다고? 맞지 맞지 우리 승부사니? 쉽게 안 죽지 야 저 아줌마 등치가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였구나 오 여기 있다! 오 여기 있다!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리를 찾았어 야 근데 다 X밥들이야 오 한 명 오기 있네 얘 거 빨면 되겠다 야 이게 내 본체거든 아프지 이거는 쏠리면 죽어 11만원 밖에 없었는데 죽을 예정인데? 오 아저씨가 못 들어왔어 야 할아버지들이 무섭다니까 뒤가 없어 앞만 봐 할아버지 용돈 드리자고 어 이거 다시 가나? 다시 가자 이거는 와우 하늘 어떻게 하시나 빠이빠이 나가기 애완 뭐야 너 오리니아라? 와 왜 이렇게 왜달려와? 왜달려? 오 예! 굿땡이 들어오네 이게 와 장빙 이거는 고향이 들어오는 장빙을 이기는 패가 나온다고 말도 안 돼 아주 속에서 신났을 거야 아니, 이제 끝내고 잘 수 있겠다. 순식간에 이렇게 빨아보니까 좋네. 야, 뒤끝이 있는 아이구나, 아주. 좋은 말 같진 않은데? 야, 할아버지가 뒤끝이 읍당 깨우고 오린땐인데, 형. 아까 그 할아버지야. 오린땐 했던 그 할아버지야? 금방금방 들어와, 충전하고. 어디서 자꾸 이렇게 돈을 빌려와? 어, 위험한데? 저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이거 돼? 어림없는 소리! 오, 아~~ 얘가 더 많이 가져가. 할아버지 거 뺏어먹는 느낌이야. 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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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괜찮나봐? 하프! 오, 괜찮나봐? 할아버지 좀, 누가 좀 내보내봐. 딴 거 벌써 다 잃었어? 하프! 오, 할머니. 블러핑. 이건 내가 이겼다, 내가 먹었다. 아, 독사. 이기지, 이기지. 좋다. 쟤는 나보다 잘생겼어. 5만원이요? 래가 꼭 5만원에서 죽어? 이걸 따라와? 큰 결심 하셨네. 마지막 카드 안 보면 모르는 거 아니야? 그니까 다음 이 쪼는 맛을 이거를 못 즐기는 애들이. 뭐 있다 보니까? 넌 뭐 없잖아? 뭐 있지? 보이세요? 다시 한번 가보자구. 여기서 하나 죽어. 죽어 죽어 달려가지고. 하나 죽어 여기서. 땡쥬 표정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아 얼굴 왜 보냐고 야 이렇게 가는 거야 진짜? 표정문을 보면 알 수 있거든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아 제발 그런 확신 제발 우리 유방 이제 이겨 저번에 왔던가 누구먼시냐 기만해 보내기 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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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워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